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겉은 탕수육 힘이 나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버섯은 맵고들이에요 포스트잇 이번엔 계란과 함께 먹어야 해요 계란은 고기 조합이 좋아요 계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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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를 넣었어요 계란은 계란한 계란은 계란의 계란은 계란이에요 계란은 계란을 넣어서 계란은 계란에 넣어서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이건 구독과 좋아요! 일단 크림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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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바삭 초콜릿 초콜릿 이 치킨은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이게 더 맘에 좋은 맛이에요 치킨과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과 치킨은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에요 치킨과 치킨은 또 한 번 먹어보았어요 찰칵 시원한 한 개 치즈소스를 잘 먹기 좋습니다 이번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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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바삭바삭 새우와 새우는 어디에 있는지 맛을 잘 보이고 싶어요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만든 뼈의 뼈는 맛이에요 닭다리에 뼈는 맛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